왜 그러냐고 나한테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목소리대 뭐가 화난거야 몰라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너가 스스로 뭐가 화났는지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니 내가 다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미안한 이유를 대봐 그냥 내가 살아있는거지 왜 너는 나를 만났지 왜 그랬어 나한테 뭘 아니 왜 그랬냐고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거 알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너가 잘못 하는게 아니라 너도 잘못했잖아 나 진짜 이거 못하겠는데 죄송한데 지금부터 누가 먼저 오나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울지 못하면 지는겁니다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인가 지금부터 자 3 2 1 땡 1 2 2 2 2 2 3 끝난 건 아메라칼 내겐 너무 또 기적같은 일인걸 네가 온 후로 난 이제는 캐스파 라디오